영체의 자리에 돌아왔다 부인은 앉으려 하다가 다시 자기의 자리로 가서 그 소년과 무슨 말을 하더니 가방 속에서 네모난 종이값을 내어들고 와서 영체의 맞은편 걸상에 앉으며 이것 좀 잡수셔요 하고 그 종이값의 두께를 연다 영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구멍이 숭숭한 떡 두 조각 사이에 엷은 날고기를 낀 것이다 영체는 무엇이냐고 묻기도 어려워서 가만히 앉았다 부인은 슬쩍 영체의 눈을 보더니 속으로 네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억지로 영체에게 먹기를 권하며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자기 먼저 하나를 집어먹으며 자 잡수셔요 한다 평양 갑니다 하고 영체도 한쪽을 집어서 그 부인이 먹는 모양으로 먹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먹는 것인지 몰랐었다 대기 평양이시아요 하고 부인은 또 하나를 집는다 영체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다 나도 집이 있나 하였다 그러나 집이 있다 하면 노파의 집이다 하여 고개를 돌리며 네 평양 있다가 지금 서울 와 있어요 하고 영체는 집었던 것을 다 먹고 가만히 앉았다 자 어서 잡수셔요 하고 부인이 집어줄 때에야 또 하나를 받아 먹었다 별로 맛은 없으나 그 새에 낀 짭짤한 고기맛이 관계치 않고 전체가 특별한 맛은 없으면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운치 있는 맛이 있다 하였다 부인은 또 한쪽을 집어 안팍 옆을 한번 뒤쳐보며 그런데 방학이 되었어요 나를 여학생으로 아는구나 하고 한껏 부끄러웠다 그러고 이 일본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말을 잘하나 하다가 너무도 조선말을 잘함을 알고 옳지 일본 가 있는 조선 여학생이로구나 하면서 아니야요 잠깐 다니러 갑니다 저는 학교에 아니 다녀요 그러면 벌써 졸업하셨어요? 어느 학교에 다니셨어요? 숙명이요? 진명이요? 아무 학교에도 아니 다녔어요 이 말에 그 부인은 입에 떡을 문 채로 씹으려고도 아니하고 우트커니 앉아서 영체를 본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무엇일까 하였다 남의 첩이라는 생각도 난다 학교에 아니 다녔단 말에 다소 경멸하는 생각도 난다 또 그것이 어떤 계집인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도 난다 그러나 어떻게 물어보아야 할지를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평양에는 친척이 계셔요? 영체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모른다 오늘 저녁이면 죽어버리는 몸이요 또 이 부인이 이처럼 친절하게 하여주니 자초지종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나 그래도 말을 내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몰라 떡을 든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앉았다 부인도 가만히 앉았다 이 여자에게 무슨 비밀이 있구나 함에 더욱 호기심이 일어난다 그러나 영체에 불편하여 하는 것을 보고 말끝을 돌려 제 집은 황주야요 동경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쟤는 제 동생이고요 영체는 다만 네 하고 그 소년을 보았다 소년도 기대어 앉아서 눈을 끈뻑거리며 여기를 쳐다보다가 영체의 눈과 마주침에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본다 둥구스름하고 살이 풍우한 얼굴에 눈이 큰 것과 눈썹이 긴 것이 얼른 눈에 띄인다 영체는 사랑스러운 얼굴이다 남매가 잘 닮았다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말이 없고 서로 이따금 마주보기만 한다 영체는 내게도 저런 동생이 있었으면 하였다 그러고 동경 유학하는 귀의 신세를 부럽게도 여겼다 또 나는 죽는다 하였다 나는 왜 이렇게 박명한고 나는 어찌하여 일생을 눈물로 보내다가 죽게 태어났는고 하였다 차는 갔다 해도 간다 내가 죽을 시간은 가까워 온다 하고 자기의 손과 몸을 보았다 그러고 나오는 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영체는 눈물을 감추려 하였으나 참으려면 참을수록 흐득흐득 느껴가며 눈물이 나온다 영체는 마침내 자기의 걸터 앉은 무릎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그 여학생은 영체의 곁으로 올마 앉아 영체를 안아 일으키면서 여봅시요 왜 그러셔요 영체는 자기의 가슴 밑으로 들어온 그 여학생의 손을 꼭 지어다가 자기의 입에 대며 엎든 채로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죽으러 가는 몸이야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더 느낀다 예? 하고 여학생은 놀라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왜 무슨 일이야요? 말씀을 하시지요 힘 있는 대로는 위로하여 드리지요 왜 죽으려고 하셔요? 자 울지 말고 말씀합시요 살아야지요 꽃 같은 청춘에 즐겁게 살아야 하지요 왜 죽으려 하셔요? 하고 수건으로 영체의 눈물을 씻는다 영체는 번이 눈을 떠서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활발한 남자 같은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하였다 그러고 영체에게는 그 여학생이 정다운 생각이 간절하게 된다 영체의 눈물은 씻은 수건에는 영체의 입술에서 흐른 피가 묻었다 여학생은 가만히 그 피와 영체의 얼굴을 비교하여 본다 불쌍한 생각이 간절하여 진다 여학생은 영체의 신세 타령을 듣고 그러면 지금도 그 형식을 사랑하시요?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체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7, 8년 내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체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에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다 그려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네 그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이를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누구나 아이적 생각은 안 잊히니까요 그 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지요 영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네 여러 동무들이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생각던 바와 다릅대다 어째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려 영체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오던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단 말인고 하고 영체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의 정절을 더럽히고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하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째하고요? 살지요? 왜 죽어요? 영체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체 씨는 소가 살아왔어요 이 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체 씨는 7,8년 헛된 저를 지킨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의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하여?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체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에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저를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하니까 지금 영체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처럼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떡합니까? 고섬의 교훈도 있는데 한다 아니요 영체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지요 헛개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지하비가 어디 있겠어요? 하니까 영체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지요 영체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려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과연 지금토록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몸에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아 이제는 영원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영체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바라는 듯 하였다 그래서 영체는 참 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참 생활이 열리지요 지금까지 스스로 속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지요 영체 씨 앞에는 행복이 기다립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버리고 왜 귀한 목숨을 끊어요? 하고 이만하면 영체에 죽으려는 결심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울기를 그치고 웃읍시요 자, 웃읍시다 하고 자기가 먼저 웃는다 영체도 따라서 빙글에 웃더니 행복이 기다릴까요? 그러나 의리는 어찌합니까? 의리는 어기고 행복을 찾을까요? 그것이 옳을까요? 하며 마음을 정치 못하여 한다 의리? 영체 씨께서 죽으시는 것이 의리 같습니까? 의리가 아닐까요? 어찌해서 이를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하였다가 그 사람에게 몸을 바치기 전에 몸을 더럽혔으니 죽어버리는 것이 의리가 아닐까요? 옳다, 되었다 하는 듯이 여학생이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씨에게 마음을 허하신 것이 영체 씨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체 씨가 당신의 생각으로 마음을 허한 겁니까? 또는 부친의 말씀 한마디가 허한 겁니까? 그거야 물론 아버지께서 허하신 게지요 그러면 부친의 말씀 한마디로 영체 씨의 일생을 작정한 것이오 그려? 그렇지요 그것이 삼정지도가 아닙니까? 흠, 그 삼정지도라는 것이 여러 천년간 여러 천만 여자를 죽이고 또 여러 천만 남자를 불행하게 하였어요 그 원수의 글자 몇 자가 흠, 영체는 놀라며 그럼 삼정지도가 그르단 말씀이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겠죠 지하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겠죠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하비의 말보다도 아내의 일생이 더 중하지 아니할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임이에다 그야말로 인도의 죄라 합니다 더구나 부사종자라는 말은 참 남자의 포악을 표함이에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에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지배함이 마땅하에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은 얼굴을 붉게 되며 기운을 내어 구 도덕을 공격하더니 영체 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이 종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어요 그 속박을 끊읍시오 그 꿈을 깨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오 자유를 얻읍시오 하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빛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는 영체의 사상은 자못 혼란하게 되었다 영체는 자연히 그 여학생의 손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게 된 것 같다 여학생의 입으로 나오는 말대로 자기의 일생이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영체는 여학생의 눈과 입을 바라본다 여학생은 여자도 사람이지요 사람일진데 사람의 직분이 많겠지요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여자의 직분이지요 또 혹은 종교로 혹은 과학으로 혹은 예술로 혹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일로 인생의 직분을 닿을 길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아내 되는 것만으로 여자의 직분을 삼았고 남의 아내가 되는 것도 남의 뜻대로 남의 말대로 되어왔어요 지금까지 여자는 남자의 한 부속품 한 소유물에 지나지 못하였어요 영체 씨는 부친의 소유물이다가 이 씨의 소유물이 되려 하였어요 마치 어떤 물품이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는 모양으로 우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도 대련이와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체 씨께서 할 일이 많지요 영체 씨는 결코 부친과 이 씨만을 위하여 난 사람이 아니에다 과거 천만대로 조선과 현재 16억 동포와 미래 천만대 자손을 위하여 나신 것이아요 그러니까 부친께 대한 의무예에 이 씨께 대한 의무예에도 조상께, 동포에게, 자손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체 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죽으려 하는 것은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학생은 웃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지요 어떻게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하지요 지나간 일을 낭 온통 잊어버리고 새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지요 이전에는 남의 뜻대로 살아왔거니와 이제부터는 하고 여학생은 잠깐 말을 멈추고 영체를 바라본다 영체는 얼굴이 붉게 되고 숨이 차며 여학생의 눈과 입에 매어 달린 것 같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다 이제부터는 제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차는 산속을 벗어나 성 벌판으로 달아난다 맑은 냇물이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에 가다가도 한다 두 사람은 잠자코 바깥을 내다본다 영체는 여학생에게 끌려 황주소 내렸다 여학생은 영체를 자기의 친구라 하여 집에 소개하고 자기와 한 방에 있기로 하였다 그 집에는 사십여세 되는 부모와 여학생보다 삼사세 우위되는 오라비와 허리 구부러진 조모가 있었다 그 조모는 손녀를 보고 아무 말도 없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다 여학생의 지지는 다정하고 현숙한 부인이다 부친은 딸이 저라는 것을 보고도 별로 기쁜 빛도 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개를 돌렸다 여학생은 그것을 보고 혼자 빙긋 웃었다 오라비는 웃으며 누이를 맞았다 그러고 누이의 어깨를 만지며 왜 오는 날을 알리지 아니했니 하였다 그러고 동경에 관한 말을 물었다 오라범댁은 부모 앞에서 가만히 웃기만 한다 여학생과 마주 앉았을 때에는 손을 잡고 등을 만지고 하며 반기는 빛을 넘친다 영체는 이러한 모든 광경을 보고 재미있는 가정이다 하였다 그러고 없어진 집 생각이 났다 그날 저녁에는 부친을 빼어넣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밀국수를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하였다 영체는 여학생의 곁에 잠자코 가만히 앉았다 오라비는 영체에게 대하여 어려운 생각이 나는지 한참 이야기하다가 밖으로 나가고 여자들만 모여 앉았다 여학생은 쾌활하게 조모와 모친과 형수 오라범댁을 번갈아 보아가며 동경서 1년 동안 지내던 이야기를 한다 조모는 이따금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 중에도 형수가 제일 재미있게 듣는다 모친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지 마는지 먹을 것만 추선하며 이따금 딸의 이야기에는 상관도 없는 질문을 한다 딸이 어머닌 남의 말은 아니 듣고 하면 왜 안 들어 어서 해라 하기는 하면서도 또 딴소리를 하여서는 젊은 사람들을 웃긴다 영체도 남을 따라서 웃었다 실상 모친은 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조모는 더구나 알아듣지 못한다 조모는 웃기도 그치고 하품을 시작한다 형수와 영체만이 턱을 바치고 재미나게 듣는다 얼마 있다가 모친도 졸린지 눈을 껌뻑이며 눈물이 흐른다 모친이 일어나 베개를 내려 조모께 드리며 어머님께서는 주무십시오 그 애들 짖거리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도 팔을 베고 눕는다 두 노인은 잠이 들고 세 청년만 늦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셋은 즐거웠다 영체도 형수와 친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는 셋이 한자리에서 가지런히 누워 잤다 영체는 늦도록 잠이 안이 들었으나 마침내 잠이 들어서 꿈의 월화를 보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웃었다 죽으러 가던 몸이 어제 저녁에 죽었을 몸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니 우습다 그러나 자기의 전도는 어찌 될런지 걱정이었다 여학생의 이름은 병욱이다 자기 말을 듣건데 처음 이름은 병욱이었으나 너무 부드럽고 너무 여성적임으로 병목이라고 그쳤다가 그것은 또 너무 억세고 남성적임으로 그 중간을 잡아 병욱이라고 지은 것이라 하여 영체더러 하루는 병욱이라면 쓸쓸하지요 나는 옛날 생각과 같이 여자는 그저 얌전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은 싫어요 그러나 남자와 같이 억세고 뻣뻣한 것도 싫어요 그 중간이 정말 여자에게 합당한 줄 압니다 하고 웃으며 영체 영체 어여쁜 이름이에다 그러나 과히 여성적은 아니에요다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집에서는 병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병욱이라고 부른다 병욱아 해도 대답은 한다 병욱은 영체를 아주 재주 있고 깨닫기 잘하고 공부 잘한 여자로 알았다 처음에는 자기의 말을 못 알아들을 듯하여 아무쪼록 알아듣기 쉬운 말을 골라 하였으나 이제는 거의 평등으로 대접한다 영체는 물론 병욱을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한 지식과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한다 그러므로 병욱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면 무엇이나 주의하여 듣고 힘써 해석해 본다 그래서 2, 3일 내에 병욱의 생각을 대강 짐작하게 되었고 또 병욱의 생각이 자기가 지금토록 생각하여 오던 생각과는 거의 정반대됨을 깨달았다 그러고 그 생각이 도리어 합리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지금은 차 중에서 병욱이가 하던 말을 잘 깨달아 알게 되었다 병욱과 영체는 깊이 정이 들었다 둘이 마주 앉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에 취하게 되었다 영체는 병욱에게 새로운 지식과 서양식 감정을 맛보고 병욱은 영체에게 옛날 지식과 동양식 감정을 맛보았다 병욱은 낡은 것은 모두 싫어하였다 그러나 영체의 잘 이해한 사상을 접함해 옛날 사상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소학이며 열려전이며 한시 한문을 배우고 싶은 생각까지도 나게 되었다 집에서 뭔지 모르던 고문 진보 같은 것들 내어서 이것저것 영체에게 배우기도 하고 배운 것을 외우기도 하였다 참 재미있다 하고 어린애같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내어 읊기도 하였다 부친은 병욱이가 시 없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하는지 조롱을 하는지 모르게 흠흠 하였다 병욱은 음악을 배운다 한 번은 사연금을 타다가 영체 들어 집에서는 음악 배운다고 야단이 하여 그것은 배워서 광대 노릇을 하겠니 하시고 학비도 안 해준다고 하지요 내가 울고불고 떼를 쓰며 이것을 배우게 했어요 집에서는 남복났다 그러시지요 옷 밖에서는 좀 나시지만은 하고 웃었다 한참 재미있게 사연금을 타다가도 밖에서 부친의 기침소리가 나면 얼른 그치고 어리광하는 듯이 진저리를 치며 웃는다 영체도 사연금 소리가 좋다였다 서양 악곡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였으므로 탑골 공원의 음악도 별로 재미있지 아니 여겼더니 이제는 서양 악곡의 묘미도 차차 알아오는 듯하다 병욱은 사연금과 한시와 영체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게 되었다 더구나 새로 맛보는 한시 맛에 사연금을 잊어버리는 일까지 있다 그러면서도 병욱은 분주히 돌아가며 형수를 도와 집안일을 보살핀다 하루는 크게 주름잡은 조모의 낡은 치마를 입고 팔을 부르겄고 호미를 들고 땀을 죽죽 흘리며 마당 구석과 단밑과 우란의 잡초를 다 메고 이웃에 가서 화초를 얻어다가 옮겼다 흙 묻은 손으로 땀을 씻어서 얼굴에는 누런 흙물이 여기저기 묻었다 한참 호미로 굳은 땅을 팔적에 부친이 들어오다가 물끄러미 보고 섰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병욱이는 농사하는 집에 시집을 보내야겠군 하였다 또 모친은 보고 예 그만 두어라 더운데 널더러 김매라더냐 하면서 웃었다 병욱도 이제 봅시여 온 집안이 꽃밭이 될 테니 하고 웃었다 그러나 부친이나 모친이 병욱이 꽃 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알지 않는 모양인 것을 보고 곁에 섰는 영체를 돌아보며 꽃을 중하게 아니여기는 터에 음악 배우는 것은 왜 좋아하겠소? 하고 웃으며 이제 아무렇게나 해서라도 깨꼬리를 한 쌍 잡아다가 아버지 방문 밖에 걸어드릴랍니다 설마 깨꼬리 소리를 싫다고야 아니하시겠지? 어때요? 묘하지요? 하고 웃는다 영체도 네 묘합니다 하고 웃었다 꽃이 고운 줄도 모르고 깨꼬리 소리가 고운 줄도 모르고 사는 인종은 불쌍하지요? 하고 찬성을 구하는 듯이 영체를 본다 영체는 그 뜻을 잘 알았다 영체는 예술이라는 말을 일전에 배웠더니 그 뜻을 지금에야 깨달았다 기생도 일종 예술가다 다만 그 예술을 천하게 쓰는 것이다 하였다 옛날 명기들은 다 예술가로 그네는 음악을 하고 무도를 하고 시와 노래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므로 그네는 오늘날에 이르는 바 예술가로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술가다 예술가가 되는 것이 내 천직인가 하였다 자기도 병욱과 같이 음악을 배울까 하였다 자기가 지금껏 원수로 알아오던 춤추기와 노래 부르기도 이제 와서는 뜻이 있구나 하였다 이럭저럭 영체는 죽을 생각을 그치고 병욱과 같이 즐겁게 살아가도록 힘쓰리라 하게 되었다 영체의 마음에는 기쁨이 생겼다 병욱도 영체가 이제 변하여 가는 줄 안다 그래서 기뻐한다 무도와 성악을 배우기를 권하고 동경을 가면 그것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음악학교가 있는 것과 성악과 무도를 잘 배우면 세계적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말하였다 병욱은 영체의 목소리에 혹하다시피 취하였다 서투른 창가를 불러도 저렇게 아름답거든 자기가 익숙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였다 병욱의 집은 황주성 서문 밖에 있다 한적하고 깨끗한 집터이다 이웃의 집도 많지 아니하므로 둘이서 손을 잡고 석양에 산보도 한다 산보할 때에는 두 처녀가 꿈같은 장례를 이야기한다 무르익은 풀림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시내에도 두 발을 담그고 소리에 맞추어 노래도 부른다 둘은 이런 말을 한다 집에서 자꾸 시집을 가라는 구려 어떤 대로? 누가 아나요? 당신 내 생각에 합당하면 좋다고 그러지요 이번에는 기어이 시집을 가야 된다고 아주 엄명이하여 그러면 어찌하셨어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요 하고 말하기 어려운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빙글에 웃으며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얼굴을 불킨다 영체도 웃으며 어디요? 동경? 네 그런데 집에서는 큰 반대지요 서자예요 또 가난하고 허어 그러나 사람은 참 좋아요 얼굴도 좋고 풍채도 좋고 재주도 있고 마음도 크고 곱고 아 너무 자랑을 했다 그러나 자랑이 아니하여 아마 영체시가 보셔도 사랑하리다 언제 한번 보여드리지요 그러나 빼앗아서는 안 되어요 하고 영체를 보고 웃는다 영체는 고개를 숙인 대로 웃는다 이 모양으로 4,5일이 지났다 영체는 서울 노파와 형식에게 자기가 살아있단 말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서로 알 날이 있기를 바랐다 영체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 영체는 차차 이 집 내용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정이란 맛을 보지 못한 영체에게는 부모 있고 형제 있고 자매 있는 이 가정은 마치 선경같이 즐겁고 행복되어 보이더니 점점 알아본 즉 그 속에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첫째는 부자간의 뜻이 맞지 아니하미니 아들은 동경에 가서 경제학을 배워 왔으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본을 내어 무슨 회사 같은 것을 조직하려 하나 부친은 위태한 일이라 하여 극력 반대한다 또 딸을 동경에 유학시키는 데 대하여서도 아들은 찬성하되 부친은 계집애가 그렇게 공부는 해서 무엇 하느냐 어서 시집이나 가는 것이 좋다 하여 반대한다 방학에 집에 올 때마다 부친은 반드시 한두 번 반대하지만은 마침내 아들에게 진다 작년 여름에는 반대가 오심하여 동경 갈 노비를 안해준다 하므로 딸은 이틀이나 울고 아들과 어머니는 부친 모르게 돈을 변통하여 노비를 당하였다 그래서 딸은 부친에게는 간다는 아직도 못하고 동경으로 떠났다 그 후에 며칠 동안 부친은 성을 내어 식구들과 말도 잘 아니하였으나 얼마 아니하여 예 이달 학비는 보냈니 옷값이나 주어라 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부친은 기어이 딸을 시집 보내려 한다 하고 아들은 졸업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여 두어 번이나 부자끼리 다투었다 부친은 자기의 친구의 아들의 경성 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어느 재판소에 서기로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가 작년에 상처한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기어이 사위를 삼으려 하나 아들은 반대한다 그 사람은 원래 부여한 집 자재로 16, 17세 때부터 좀 방탕하게 놀다가 벼슬이 하고 싶다는 동기로 전수학교에 입학하였다 글래 흔히 있는 청년과 같이 별로 높은 이상이라든지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금주를 두르고 칼 차는 것을 유익한 자랑으로 알며 한 달에 몇 번씩 기생을 희롱하여 월급 외에도 매삭 몇십 원씩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좀 교만하고 경박하고 허영심 있는 청년이라 그러나 부친은 무엇에 혹하였는지 모르되 이 사람밖에는 좋은 사람이 없는 듯이 생각한다 그러나 아들은 이 사람을 싫어할 뿐더러 도리어 천하게 여긴다 이리하여 부자간에는 만사에 별로 의견이 일치하는 일이 없다 부친은 아들을 고집쟁이요 철이 없고 부모의 말을 아니 듣는다 하고 아들은 부친을 완고하고 무식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천하는지를 모른다 한다 그러면서도 부친은 아들의 진실함과 친구간의 존경받는 줄을 알고 아들은 그 부친의 진실함과 부드러운 애정이 있는 줄을 안다 이러므로 부자간에는 무엇이나 반대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로 일치하는 점이 있어 모친은 특별한 의견은 없으되 흔히 아들에게 찬성한다 그러할 때마다 부친은 모친을 한 번 흘겨보고 모친도 부친을 한 번 흘겨본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애들이 서로 흘겨보는 것과 같아서 얼른 풀어지고 만다 그 다음의 걱정은 아들 내의 사이에 정이 없습니다 영체가 이 집에 온 지 십여일이 되도록 그 내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지나가는 사람 모양으로 서로 슬쩍 보고는 고개를 돌리든지 나가든지 한다 그래도 아내는 밤낮 남편의 옷을 빨고 다리고 한다 영체가 여기 온 후로는 밤마다 며느리와 딸과 자기와 한 방에서 잤다 그리고 아들은 사랑해서 혼자 자는 모양이었다 영체는 얼만큼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병욱떠러 다른 방에 가기를 청하였더니 병욱은 웃으며 걱정 마시오 우리 오빠는 아니 들어오셔요 왜 그러시나요? 모르지요 이전에는 아니 그러더니 일본 갔다 와서부터 차차 멀어갔대다 하고 영체의 귀에 대며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나를 보고 울어요 하고 동정하는 듯이 한숨을 쉰다 영체도 며느리가 불쌍하다 하였다 그렇게 얼굴도 얌전하고 마음도 고운 부인을 왜 싫어하는고 하여 무엇이 불만해서 그러나요? 모르지요 불만할 것이 없을 듯 차건만은 애정이 아니하는 게지요 내가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저 보기가 싫구나 합디다 아마 형님이 오빠보다 나이 많아서 그런지 참 걱정이야요 하고 고개를 흔든다 영체는 놀라며 형님께서 나이 많으셔요? 영체도 그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달리 적당한 칭호도 없었거니와 또 형님이라 부르고 싶었다 5년장이랍니다 하고 웃으며 형님이 처음 시집올 때는 우리 오빠는 겨우 12살이었어요 형님은 17살이고 그러니 무슨 정이 있겠어요 말하자면 형님이 오빠를 길러냈지요 한 것이 다 자라나서 돌이요 하고 호호 웃는다 오빠도 퍽 다정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연만은 애정이란 마음대로 안되나봐요 하고 두 처녀는 두 내에게 무한한 동정을 준다 영체는 그러면 어쩌면 좋아요 늘 그래서야 어떻게 사나요 요새 젊은 부부는 대개 다 그런데요 큰 문제지요 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하고 두 처녀가 마주본다 부자 간의 의견이 합하지 않은 것은 견디기도 하려니와 내 간의 애정이 합하지 않은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상관없는 남의 일이연만은 다만 십여 일이라도 같이 있는 정리라 영체에게는 이것도 걱정이 된다 영체의 생각에는 될 수만 있으면 이 내를 정답게 하여주고 싶다 영체에게는 그 부인이나 남편이 다 같이 정답게 보인다 오래 교제를 하여 볼수록 그 부인이 마음에 들어 이제는 진정으로 형님이라 부르고 싶다 이전 월화에게 대한 정과 비슷한 애정이 솟아오른다 물론 월화에 대한 것과 같이 존경하고 의탁하는 생각은 없으나 한껏 사랑스럽고 한껏 불쌍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부인의 곁에 있어서 이야기 동무도 하여 주고 기회만 있으면 의로도 하여 준다 부인도 이제는 영체와 친하여서 여러 가지로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한다 병욱은 다정하면서도 얼만큼 뻑뻑한 맛이 있거니와 영체는 다정하고도 부드러운 맛이 있었다 그래서 부인은 영체와 말하기를 유일의 낙으로 알았다 차라리 어떤 점으로는 시누이보다도 영체가 더 정답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영체의 손을 꼭 치며 아이고 어쩌면 좋소 하기까지 한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영체의 생각이라 영체는 웬일인지 모르게 그 부인의 남편 되는 이에게 대하여 일종 정다운 생각이 난다 처음에는 친구의 오빠인 까닭이라 하였으나 차차 더 격렬하게 그의 모양이 생각이 나고 그의 모양이 번뜻 보일 때마다 문득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얼굴이 빨개진다 영체가 보기에 그도 자기를 다정한 눈으로 보는 듯하다 영체는 암만 그것을 억제하려 하건만은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도 그의 좀 넓적한 얼굴이 눈에 보여서 도무지 잘 수가 없다 그러할 때마다 곁에 누운 부인을 안으면 부인도 영체를 안아준다 영체는 부인에게 대하여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 어서 이 집을 떠나야 하겠다 하면서 또한 차마 떠나기가 싫기도 하다 그래서 영체에게는 또 한 가지 새 괴로움이 생겼다 유사히 영체는 흔히 멀거니 무슨 생각을 하다가 왜 그렇게 멀거니 앉았어요 하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된다 이로부터 영체는 차차 남자가 그리워진다 전부터 애롭게 정막하게 지내왔거니와 지금은 그 애로움과 그 정막과는 유다른 정막이 더 굳세게 영체의 가슴을 누른다 이전에는 넓은 천지에 저 혼자만 있는 듯한 정막이더니 지금은 제 몸이 반편인 듯한 정막이로다 다른 반편이 있어서 제 몸은 온전하여질 것 같다 공연히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얼굴이 후툭하여진다 피곤한 듯도 하고 술 취한 듯도 하다 무엇에 기대고 싶고 누구에게 안기고 싶다 영체는 가만히 앉아서 이때껏 접하여 오던 여러 남자를 생각하여 본다 자기의 손목을 잡아 끌던 사람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 끌어앉던 사람 억지로 뺨을 대던 사람 음란한 눈으로 자기를 유혹하며 교만한 말로 자기를 위협도 하던 사람 그때는 그렇게 원수스럽고 미워 보이던 남자들조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따뜻한 감각을 준다 남자의 살이 자기의 살에 와 닿던 감각이 짜릿짜릿하게 새로워진다 지금 내 곁에 남자가 하나 있었으면 작기 좋으리 누구든지 손을 달라면 손을 주고 안아준다면 안기고 싶다 영체는 신우선을 생각하고 이영식을 생각한다 여러 해 동안 접하여 오던 남자 중에 신우선은 가장 영체의 마음을 끌던 사람이다 그는 풍채가 좋고 쾌활한 기상이 좋고 어디까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어떤 날 저녁에 둘이 마주 앉아서 우선이가 영체를 달랠 때 영체의 마음도 아니 움직임도 아니었다 당장 그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때 영체는 온전히 몸과 마음을 형식에게 바친 줄로 자신하였으므로 이를 갈고 억제하였다 실로 그동안 영체는 다른 남자의 모양이 생각에만 떠나와도 큰 죄로 여겨서 제 살을 꼬집어 억제하였다 이러므로 지금껏 영체는 독립한 사람이 아니여 어떤 도덕률의 한 모형에 지나지 못하였다 영체도 알 수 없는 정절이라는 집을 짓고 그 속을 자기 세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에 그 집이 다 깨어지고 영체는 비로소 넓은 세상에 뛰어나왔다 더구나 기차 속에서 병옥을 만나며 자기가 지금껏 유일한 세상으로 알아오던 세상이 기실 보자 것 없는 헛개비에 지나지 못하다는 것과 인생에는 자유롭고 즐거운 넓은 세상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에 비로소 영체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젊은 사람이 되고 젊고 어여쁜 여자가 된 것이라 영체의 가슴에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의 피가 끓기 시작하고 사람의 정이 타기를 시작한다 영체는 자기의 마음이 전혀 변화해진 것을 생각한다 마치 나서부터 어둡고 좁은 옥 속에서 지내다가 처음 햇빛이 있고 바람 불고 꽃피고 새 우는 세상에 나온 것 같다 영체는 검은고를 타고 바이올린을 울린다 그러나 그 소리가 모두 다 새로운 빛을 띈다 그리고 영체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인 듯한 눈물이 핑 돈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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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 지낸다. 날마다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선영은 이제는 낯이 익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조금씩 농담도 한다. 그러나 순회는 여전히 웃지도 아니하고 말도 많이 하지 아니한다. 형식은 선영에게 더불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우트거니 앉아있는 순회를 보고는 문득 말을 그치고 미안한 듯이 슬쩍 순회를 본다. 순회는 형식의 눈을 피하려고도 아니하고 형식이야 자기를 보거나 말거나 전에 보던 데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형식도 말하던 흥이 깨어져서 잠자코 앉았고 선영도 책장만 발칵발칵 뒤진다. 어떤 때는 순회가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형식과 선영은 가만히 순회의 뒷모양을 본다. 순회는 등이 좀 굽은 듯하고 어딘지 모르나 슬픈 빛이 보인다. 그러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는다. 웃으면서도 서로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형식은 아주 세상과 인연을 끄는 모양이 되었다. 학교는 시작하고 학생들도 이제는 놀러오지 아니하고 원래 많지 않던 친구들도 근래에는 오지 아니한다. 우선도 무슨 분주한 일이 있는지 보이지 아니한다. 형식은 깨어서부터 잘 때까지 선영과 미국만 생각한다. 그래도 조금만 적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더할 수 없이 기뻤다. 형식의 모든 희망은 선영과 미국에 있다. 기생집에 갔다고 남들이 시비를 하고 돈에 팔려서 장가를 든다고 남들이 비방을 하더라도 형식에게는 모두 우스웠다. 천하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더라도 선영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칭찬하면 그만이다. 또 자기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던 날이면 만인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공경할 것이다. 장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현재를 가장 가치 있는 듯이 보려하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진 형식에게는 현재는 아주 가치 없는 것이라. 자기가 경성학교에서 교사 노릇하던 것과 그 학생들을 사랑하던 것과 자기의 생활과 사업에 의미가 있는 듯이 생각하던 것이 우스워 보이고 지나간 자기는 아주 가치 없는 못생긴 사람같이 보인다. 지나간 생활은 임시의 생활이요. 이제부터 참말 자기의 생활인 것 같다. 그래서 형식의 생각에 자기의 전도에는 오직 행복뿐이요. 아무 불행도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자기의 몸은 괴롭고 혼란한 티끌 세상을 떠나서 수천 길 높은 곳에 올라선 것 같다. 길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와는 종류가 다른 불쌍한 사람같이 보인다. 더구나 이전에는 자기의 동무로 알아오던 주인 노파가 지극히 불쌍하게 보이다. 갑자기 더 늙고 쪼그라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박복한 형식에게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김 장로에게 형식의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루는 장로가 불쾌한 낯배치로 부인께 세상에 어디 믿을 사람 있소? 하여 이러한 혜화가 있었다. 왜요? 형식이가 기생집에를 다닌다는구려. 부인은 자기가 기생임에 이러한 말을 듣기가 좀 고통이 되었으나 이제는 기부인이라 그것을 고통으로 여길 체면이 아니라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네 말을 들으니까 형식이가 다방골 개월양이라든가 하는 기생에게 취해서 밤마다 거기 가서 파묻혀 있었다는구려. 그러다가 탑골 승방이라든가 어디서 누구누구와 그 계집 때문에 다툼이 나서 발길로 치고 때리고 야단이 났다는구려. 그 뿐만 아니라 개월양이가 형식에게 실증이 나서 평양으로 도망가는 것을 형식이가 따라갔더라고요.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하니까 날짜까지 분명히 알고 확실히 증거까지 있다는구려. 하고 한숨을 쉬며 얘야 내가 이를 경솔하게 하였다. 부인은 깜짝깜짝 놀라며 이 말을 듣더니 아 누가 그래요? 한다. 애지중지하는 딸을 그러한 사람에게 준단 말과 하는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형식의 애모와 말하는 양을 보며 그러한 것 같지는 아니하여서 누가 형식을 하노라고 그러는 게지요. 허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만 알았구려 했더니 차차 들어본 즉 그 말이 확실한 모양이었다. 우선 형식이가 평양 갔다는 날이 꼭 이틀 동안 우리 집에 아니오던 날이오구려. 그래서 경성학교에서도 말하면 내가 쫓은 모양이라는구려. 에그 저런 이러한 말을 하다가 마침 선영이가 들어옴으로 말을 끊었다. 그러나 선영은 대강 그 말을 들었다. 그 후에 장로 부부는 다시 그런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었다. 선영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 말을 듣고는 좀 불쾌하였다. 형식을 보아도 웃고 싶지를 아니하고 도리어 미운 듯한 생각이 난다. 여전히 정다운 생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운 생각과 의심이 난다. 선영의 가슴에는 괴로움이 생겼다. 형식은 이런 줄을 모르고 여전히 쾌활하게 지나건만은 장로집 식구들은 자연히 말이 적어지고 웃음이 적어지고 형식을 대할 때 일종 불쾌하고 경멸하고 괘씸하여 하는 생각으로서 한다. 형식도 차차 이 변천을 깨닫게 되었다. 순회의 슬픈듯한 눈은 가만히 여러 사람의 눈치만 본다. 선영이 보기에 형식은 처음부터 자기의 짝이 되기에는 너무 자격이 부족하였다. 자기의 이상의 지하비는 이러하였다. 첫째, 얼굴 모양이 동그레하고 살빛이 희대 불그레한 빛이 돌고 그라하고 맑은말긋하고 말소리가 유창하고 또 쾌활하고 뒤로보나 앞으로보나 미끈하고 날씬하고 손이 희고 부드럽고 재주가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람은 원칙상 부귀한 집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어떤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기를 바랐으나 점점 목사나 장로는 그다지 귀한 벼슬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상의 지하비는 미국에 유학하는 중의원이 하였다. 그러다가 처음 형식을 보며 미상불, 처녀가 처음 남자를 접하는 기쁨이 없음은 아니었으나 결코 자기의 짝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형식은 자기보다 여러 층 떨어지는 딴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첫째, 형식의 얼굴은 자기의 이상에 맞지 아니하였다. 얼굴이 길쭉하고 광대뼈가 나오고 볼이 좀 들어가고 눈꼬리가 쳐지고 게다가 이마에는 오랫동안 빈궁하게 지낸 자치로 서너 줄 주름이 깔렸다. 그러고 손이 너무 크고 손가락이 모양이었고 아주 못생긴 사람은 아니나 자기의 이상에 그리던 남자와는 어림없이 틀린다. 형식의 태도에는 숨길 수 없이 빈궁한 빛이 보이고 마음을 쭉 펴지 못하는 듯한 침울한 기상이 드러난다. 게다가 그의 이력과 경성학교 교사라는 그의 지위는 선영의 마음에는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일찍 그를 정답다고 생각한 일도 없고 하물며 사랑스럽다고 생각한 일도 없었다. 만일 선영이가 형식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가진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은 불쌍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선영의 눈에 형식은 과연 불쌍하게 보였다. 몇 시간 영어를 배우고 이야기를 들으며 얼만큼 형식에게 숨은 우연과 힘이 있는 줄도 깨달았으나 17,8세 되는 처녀에게는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영은 형식과 순회가 배필이 되었으면 한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자기가 형식과 약혼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일변 놀라며 일변 실망하였다. 형식 같은 사람으로 자기의 배필을 삼으려 하는 부친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게도 생각이 되었다. 자기의 이상이 온통 깨어지고 자기의 지위가 갑자기 떨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선영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할 줄을 안다. 부친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일생은 결정되거니 한다. 그래서 선영은 형식의 좋은 점만 골라보려 하였다. 형식의 얼굴을 여러 가지로 교정하여 본다. 눈꼬리를 좀 끌어올리고 광대뼈를 좀 깎게 하고 손을 좀 작게 하고 깊숙한 아래턱을 좀 들여밀어서 얼굴을 동구스름하게 만들고 또 뺨과 이마에는 적당하게 살을 붙이고 분홍 물감 칠을 하고 이렇게 교정을 한 호라면 형식의 얼굴이 차차 자기의 마음에 맞게 된다. 그러나 이따금 들여밀려는 광대뼈가 더 쑥 나오기도 하고 내밀려는 뺨이 더 쑥 들어가기도 하며 눈이 몹시 가늘어지기도 하고 혹은 새 눈깔 모양으로 커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화를 내어서 형식의 얼굴을 발로 왁왁 비벼 부시고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았다가 그래도 안심이 아니 되어서 다시 형식의 얼굴을 만들기를 시작한다. 어떤 때에는 곧잘 마음대로 되어서 혼자 쳐다보고 즐겨할 때 정말 형식이가 즐거운 얼굴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처럼 애써 만든 얼굴을 말 못하게 깨트리고 만다. 그를 배우다가 이따금 형식을 쳐다보고는 형식의 얼굴에다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탈을 씌워본다. 그러나 탈이 씌워지지를 아니한다. 형식은 있는 정성을 다하여 가장 사랑하는 장래 아내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선영은 열심으로 형식의 얼굴을 교정한다. 순회는 그 곁에 앉아서 형식과 선영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려 한다. 선영은 형식의 얼굴 교정하기를 그쳤다. 그 사업이 도저히 성공하지 못할 줄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형식의 얼굴에 아무쪼록 정이 들기를 힘쓴다. 지금까지는 형식의 얼굴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변화하게 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자기의 마음으로 하여금 형식의 얼굴에 맞도록 변화하게 하려 한다. 억지로 형식의 얼굴 곱다 하여 본다. 광대뼈 내민 것과 눈꼬리 쳐진 것이 도리어 정답다 하여도 본다. 그의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긴 것이 도리어 남자답다 하여도 본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 하여지기도 하고 더 보기 흉하다 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점점 더 오래 상정을 하고 말도 많이 듣고 서로 생각도 통하여짐을 따라 선영은 차차 형식에게 정이 들어온다. 형식의 입술이 곱다 하기도 되고 형식은 썩 다정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다 하기도 된다. 자리에 들어가서는 의뢰 형식의 모양을 한 번씩 그려보고 얼굴도 교정도 하여 본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형식의 입술을 그려놓고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혼자 웃으며 이것만 해도 좋지 한다. 선영은 형식의 입술을 사랑한다. 그래서 형식의 얼굴이 온통 입술이 되고 말기도 한다. 방법도 이미 뒤로도 변신한 입술을 사랑한다. 아멘